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은 또 이상한거 그렇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답답해지고 이게 잘못보시면은 어? 약간 믹서와 MPC인가? 그러니까 MPC랑 믹서가 같이 되는건가? 착각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되게 익숙하죠? 이게 뭐 당연히 모니터 귀모양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MPC에서 볼 수 있는 뭔가 헤드들이 있고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1,2,3,4 뭔가 가다가 요런 그림들 USB, 핸드폰, 블루투스 저게 딱 나오면서 아 이거는 지금 범상치 않다 이 친구는 되게 일반적인 기어는 아닐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늘 가장 이제 레코딩 타임즈 할 때 두려워하는 기어 그렇죠 바로 이런 기어 맞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는 애들 우리가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가 그 사용법을 찾아가면서 실시간으로 시행착오를 그대로 겪으면서 이걸 쓰기 때문에 처음에 얘네들을 딱 맞닥뜨렸을 때 일단 한숨부터 나오죠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가 이런 이상한 애들 많이 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직관적인 축에 속하는 기어여서 저희가 생각보다 준비하면서 그다지 고생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저희가 정체가 뭔지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도 아주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어일 거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뭐냐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쓰실 기어는 아니고요 그렇죠 얘는 이제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팟캐스트 대담 형식으로 마이크 두 대 이상 넣고 여러 명이서 같이 녹음을 해서 그 오디오 파일을 쓰실 일이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최적화된 오디오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요새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스트리밍 전용 오디오 인터페이스 루프백 되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얘는 사실 스트리밍 전용이라기보다는 팟캐스트 전용 오디오적인 기능이 훨씬 강력한 그리고 동시에 1인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인 경우는 또 이제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아는 캐스터 프로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사이트상에서 어떤 기어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캐스터 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저희 버즈비 사이트 아니고요 이거 사운드캣입니다 아직 버즈비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서 수입처 쪽에 사이트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계속해서 논란인데 로드냐 로드냐 둘 다 그냥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 사이트상에서는 일단 로드로 발음하는 게 확인이 되어서 아 그래요? 어 네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거 예전부터 얘기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로드라고 하는 게 맞지 않냐 저희 계속 로드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 로드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로드로데 저희가 둘 다 그냥 말씀드리겠다고 근데 이거를 우리끼리 그냥 로드라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로드라는 그 발음이 너무나 많이 지금 그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고 퍼져 있어서 어 그런 판매 사이트들의 한글 표기가 그냥 거의 로데가 9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로드로데를 저희는 그냥 같이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로드 쪽이 더 가까운데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발음인 로데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저희는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로드로데 캐스터 프로 통합형 팟캐스트 스튜디오 이렇게 나와 있고요 88만원 가격이 좀 비쌉니다 거의 뭐 지금 뭐 4채널 짜리니까 채널당 20만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일단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데 기능을 보면 과연 수긍할 수 있을지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봐요 이게 로드라고 써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다 그래서 로드로데 둘 다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7년에 벌써 50주년이 됐네요 여러가지 오디오 장비들을 만들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자 이게 딱 보시면은 일단 외관 자체가 뭔가 많기는 한데 어렵진 않아요 보면은 그냥 4개의 채널에 그리고 아까 은청씨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는 거 안 들리는 거 그리고 여기 USB 핸드폰 블루투스 레코딩 기능 헤드폰 각각 볼륨 전체 볼륨 그 다음에 여기 패드에는 오디오 심어서 사용하는 거겠죠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을 만한 그냥 그런 건데 뭐 저희가 이거는 외관 한번 먼저 보고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의 캐스터 프로 로드 캐스터 프로입니다 자 이게 로드 로데 뭐 저희가 매번 두 개 다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 2, 3, 4번 채널 뭐 슬라이더가 여기 밑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모니터 그리고 뮤트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USB USB 핸드폰 블루투스 자 이건 뭐 약간 되게 디지털 자동으로 막 철커덕 될 거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재미적 아날로그적인 재미적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모니터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건 여기다가 실제로 사운드를 심어서 이렇게 패드처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헤드폰에 볼륨 조절하실 수 있고 네 마스터 볼륨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은 요렇게 헤드폰 단자가 4개 인풋도 4개 정말 넉넉합니다 다이나믹이랑 컨덴서 다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쪽으로 이제 최루 모니터를 뽑아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SD 카드 들어갈 수 있고요 USB와 파워, 전원, 캔싱턴, 락, 락 그리고 옆에 보면은 요런 식으로 밑에가 옆면 요런 식으로 비어 있어갖고 생각보다 무게가 많이 안 나갑니다 네 가벼워요 아 좋죠 네 캐스터 프로 자 외관 보고 왔고요 그냥 똑같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딱 살펴봤죠 네 개의 고품질 마이크 채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믹 뿐만이 아니고 컨덴서 마이크에 전원을 공급할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 SD 카드에 대한 자동 레벨 설정 원터치 녹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게 후면부 아까 저희 외관 살펴볼 때 봤던 부분 보고 계십니다 너무 직관적이죠 네 네 개 네 개 그리고 여기에 레코딩 버튼 누르면 바로 레코딩 진행할 수가 있고요 사운드 이펙트 및 다양한 효과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악 박수소리 같은 효과함을 즉시 재생시킬 수 있는 여덟 개 프로그래밍 가능한 이펙트 패드가 있다 라고 해서 당연히 저는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줄 알았더니 제공을 안 해줍니다 안 줘요 나는 무슨 박수소리를 준다는 줄 알았지 그래서 근데 요새는 이런 거 구하기가 워낙 쉽잖아요 유튜브 효과함들 이런 것만 쳐 봐도 사실 워낙에 구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여기다 심어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우리 예전에 그 스트리밍 전용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누르면은 오디오가 끊기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얘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욕하면서 삐 이렇게 할 생각으로 같이 나가 버리는 거 다채로운 욕이 되겠죠 사고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끊기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테스터 프로에 요 프로그램 까신 다음에 이따가 드래그 앤 드롭 보여드릴 건데 넣고 누르면 바로 재생이 됩니다 자 직접 녹음하실 수도 있어요 마이크드 직접 녹음하는 것도 저희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로 이렇게 이게 진짜 재밌는 기능이에요 전화 연결 원격으로 인터뷰를 할 게스트가 있다 이러면은 블루투스로 휴대폰을 연결한 다음에 이쪽으로 제가 전화를 걸면은 이따가 뭐 저희가 뭐 건우하고 통화를 하거나 현필님하고 통화를 해볼 건데 사장님하고 전화해볼까요? 아 사장님이 해야 되겠다 목소리가 바로 여기에 녹음이 됩니다 그리고 딱 라디오 듣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믹스 마이너스를 작동을 시켜서 게스트한테 들릴 소리의 에코를 방지를 하는 거죠 이게 왜 나오는 소리 막 이런 것들 거기다 라디오 할 때도 시청자 연결할 때 라디오 끄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리가 돌기 때문에 네 돌지 않게 그래서 전용 하드웨어로 구입할 필요 없이 인터뷰를 진짜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실시간 팟캐스트에 최적화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질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에이펙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설적인 특허 오디오 프로세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레코딩을 실제로 SD카드 넣어놓고 통째로 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녹음한 거를 그냥 파일로 옮겨서 바로 쓰실 수도 있고요 네 이거를 인터페이스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저희 지금 이거를 저쪽으로 권우가 다 녹음을 뜨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외부 녹음을 받으실 수도 네 있습니다 보면은 이건 사실 스펙 보는 게 딱히 스펙의 음질이나 디 컨버터 이런 걸 볼 건 아니죠 이걸로 기타 녹음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음악 할 게 아닌데 네 자 이렇게 다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드캐스터 프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컴패니언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여기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셔서 요거 다운을 맥이랑 로직이랑 맥이랑 로직이랑 맥이랑 윈도우랑 해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맥이랑 로직이랑은 뭔 소리야 자 그래서 하면은 로드캐스터 프로가 이렇게 뜨고요 지금은 이걸 눌러도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자 헤드폰을 네 끼고 이걸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1번 이렇게 여기에 도와드릴까요? 사운드 그 다음에 1 한 다음에 이걸 레코드 눌러주세요 네 누릅니다 렉 버튼 눌러주셔야죠 아 죄송해요 재생 눌러 볼게요 네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를 누르면 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바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옮겨 볼게요 자 이렇게 예전에 은총씨가 어 녹음할 때 쳤었던 기타 리프인데 음 네 이런 식으로 똥빵띵뚱땅 네 똥빵띵뚱땅 그래서 하다가 자 박수 필요하면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되는거죠 그렇죠 맞아요 두개를 동시에 누르면 음 같이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기본 기능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저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그럼 간단하게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1번 채널에 지금 이게 들어오고 있죠 1번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치면은 1번이 지금 뭘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볼게요 설정 해서 채널 그리고 1번 들어가서 보면은 마이크로폰이 있죠 마이크로폰 눌러서 보면은 컨덴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믹으로 설정을 하면은 이제 빠지게 돼요 팬텀 파워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컨덴서 네 이렇게 컨덴서로 설정을 해 주시면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레벨 네 거기 안에서 이제 채널 채널 안에서 또 레벨을 조정할 수가 있죠 레벨 그렇습니다 네 팬텀 파워드 밑에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나와서 보면은 그쪽에 이제 오디오 프로세싱 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 채널 안에 들어가면은 네 프로세싱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에 뭐 컴프레서라든가 필터라든가 이런 것들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죠 컴프레서 켜볼게요 네 아 아 아 컴프레서 컴프레서 끄면요 컴프레서 컴프레서 컴컴컴컴 컴프레서 컴프레서 아 그렇군요 네 노이즈 게이트 오 지금 보이죠 아 아 제가 죄송해요 아 네 안 듣고 있군요 지금 이렇게 노이즈 게이트 꺼 볼게요 그럼 이게 잡을 쭉 나잖아요 노이즈 게이트 켜면 바로 이렇게 말할 때 아니면 삭삭 잡힙니다 대박이다 이거 네 이렇게 잡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밖으로 나가 볼게요 네 나가죠 네 그 다음에 보이스 들어가 볼게요 보이스 네 보이스 들어간 상태에서 톤 들어가 볼게요 톤 톤을 지금 미디엄으로 되어 있는데 하이로 가면 하이로 가면 이렇게 되고요 딥 하면 이렇게 되고요 네 톤이 조금씩 달라지는군요 미디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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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 딥 딥 딥 딥 여기 톤 이렇게 조금씩 변하고요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스트렝스 스트렝스 보면은 네 스트롱으로 되어 있구요 미디엄 그 다음 소프트 소프트 이런식으로 스트렝스와 이런 톤들을 바꿀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프트 미디엄 스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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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가 좋네요 네 소프트 뭐 정확한 차이를 알 수는 알기에는 좀 막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닌데 근데 아까 오디오 프로세싱에서 이제 뭐 게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확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채널로 갈 때는 2번을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네 3번 4번 네 바로바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이걸 연동으로 이제 어떻게 시키느냐 이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블루투스 자 블루투스도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블루투스 잡아 놓으셨나요 혹시? 네 잡아놨습니다 블루투스로 이렇게 잡아 놓으면은 제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음악 같은 거 틀면 여기서 나오나요?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이 아이의 기능을 확실히 모르는 상황이라 여러 계절에 오 예스! 레벨 약간 줌 될 것 같아요 네 박인우의 뮤직 스토리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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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이 좋다 재밌다 아 근데 저는 지금 저는 이거 뮤트도 되고 이거 저는 근데 딱 드는 생각이 사실 요즘에 정말 일인 미디어가 많고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에서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팟캐스트 어플이 있을 만큼 근데 진짜 이런 거 딱 하나 갖다 놓으면 이렇게 게스트 딱 풀러도 뭔가 왔을 때 아 그니까 있는 느낌이 있고 어 너무 좋은데 이게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도 좀 좋은 그 느낌이 좀 있구요 맞아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장비가 너무 괜찮잖아요 이게 그리고 사실 얘가 됨으로써 그 거추장한 그런 장비들이 많이 좀 간소화될 것 같아요 없어 진짜 네 그쵸 마이크 연결하고 헤드폰 끼우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거를 직접 이렇게 조정해 주기 위해서 뭐 어떤 다른 스텝을 둬서 해야 될 거가 근데 앞에서 뭐 오늘은 오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면서 얼마든지 오퍼레이팅을 할 수 있는 직관적인 거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자리에 눌러버리고 말하면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시간 그 편집과 실시간 녹음을 동시에 하면서 어떤 그 팟캐스트 한 편을 제작하는데 혼자서 실시간으로 네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레코딩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게 녹음이 시작된 겁니다 사실 지금 이게 팟캐스트라고 한다면 벌써 시작이 된 거겠죠 그러면서 자 박인우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인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뭔가 그만 떠들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러면 제 목소리로 나가면서 옆에서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하지만 저는 이제 아 오늘 박인우님께서 많이 피곤하셔서 먼저 들어가셨네요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강제 종료를 시켜버릴 수 있고 그리고 블루투스에서 음악을 틀면 자연스럽게 또 네 오늘 박인우님이랑 나눴던 대화 어떠셨나요 박인우님 퇴근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얘 나 라디오화 해도 될 거 같아 좋네 좋네 잘하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렇게 기본 기능을 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아 그러게 다음 시간에는 아예 우리가 이거 마이크 빼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실제로 팟캐스트를 간단하게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실전 편에서 이거 한번 활용을 해서 재밌다 이미 실전 편 보여줬는데 거의 기본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전화 인터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팟캐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실전 편 팟캐스트로 최초의 렉탐 팟캐스트 네 비디오보단 오디오가 중요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방구석 뮤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